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7일 기준 약 660조 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날인 25일 약 655조 원과 비교해 이틀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시중은행의 예적금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예적금 금리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자금 이동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